와 말해 뭐해요 입에서 향이 미쳤어요. 조미료 필요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쥬네비스토레. 오늘은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와 요 한가지만 있으면 되는 핵심 재료로 만드는 현지 전문점에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전문점의 진짜 빠이야맛을 뛰어넘는 빠이아의 정석 베이직 완전판을 들고 왔어요. 이것만 보면 충분하니까 마지막까지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바로 재료 준비 들어갈게요. 이 빠이야라는 음식은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고기나 해산물 육수를 베이스로 한 습에어 토마토의 프레쉬한 맛을 넣어주고요. 각종 허브와 사프란 그리고 파프리카 파우더로 맛을 낸 쌀요리죠. 저번에 프렌치 오토큐즌의 대명사 웨프브 균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향내 나는 야채들을 맛 베이스로 주로 사용해요. 아무래도 지중해권 같은 기후권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재료가 상당히 많겠죠. 자 일단 양파를 보기와 같이 찹을 하는데요. 몇몇 레시피를 보면은 너무 파인 찹을 하면은 금세 침물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레시피가 몇 개 있어요. 물론 너무 잘게 썰어버리면 안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요. 어느 정도 알갱이가 작으면은요. 조리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하는 이번 레시피는요. 딱히 너무 잘게 썰지만 않으면은 적당히 여러분 손으로 썰 수 있는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 레시피들 보면은 파프리카를 사용하는 레시피도 많아요. 이 과정에서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은 각 챕터별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꼭 집어넣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스킵스킵하지 마시고 각 챕터별로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저는 오늘 해산물을 간단하게 냉동으로 진행을 했어요. 생물로 하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이거 역시 소모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정에서 만드신다면요. 굳이 생물 고집하지 마시고 저처럼 냉동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있는 맛이 나오니까요. 부담없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은 보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산물이 해동하면서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겠죠. 소금 같은 경우는 삼투압을 이용해서 물과 함께 빨리 흡수가 되니까요. 해동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홍합인데요. 홍합은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여무수로 빡빡 씻어주는 거랑요. 신선한 홍합 골라주기. 그리고 홍합에 붙어있는 족살을 떼어주는 타이밍까지. 제가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홍합 손질편 한번 제대로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산물 바에 하죠. 정통 발렌시아식 빠에야 같은 경우는 토끼고기나 달팽이, 닭고기나 오리고기까지 이런 가금류나 땅에서 채취한 요리가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해산물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준비해봤으니까 집에서도 만들기 편하고 손님 대접용으로 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튼지간 홍합 손질하면서 빠에야의 역사와 스페인의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역사의 이야기 별로 흥미없으신 분들은 챕터 누르셔가지고 다음 챕터 가시면 좋아요. 자 이 빠에야는 발렌시아라는 스페인 동부의 해안가가 고향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은요. 포르투갈과 함께 지중해의 가장 왼쪽 구석탱이에 있죠. 이 구석탱이의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이베리아는요. 서기 786년에 중동에서 강력한 군벌인 세 번째 칼리파 왕국. 이 칼리파는 술탄이라고 부르는 군주들이 지배를 하죠. 여튼지간 이 세 번째 칼리파 왕조인 아바스 왕조. 얘네가 귀족이나 기존 왕조들을 탄압을 하면서요. 압둘라만 일세라는 양반이 중동에서 이 먼 이베리아 남부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자리를 딱 하고 잡은 후에 호미아드 왕조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 이슬람 왕국이 지중에 서쪽 끝에서 알바길을 했죠. 이렇게 750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로 호령을 하는데요. 이베리아 서쪽 반대편인 이베리아 동쪽 해안선의 딱 중간쯤에 있는 발렌시아가 중동에서 지중해까지를 잇는 물류통로였다고 해요. 이 물류통로에서 아로우즈라고 불렸던 이 쌀이 발렌시아 토창민들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진 음식 중 하나가 이 빠이야라고 해요. 이슬람의 강력한 영향으로 태어난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약 7세기 반에 걸쳐서 이베리아를 이슬람이 호령을 했다고 했죠. 이 이베리아 반도 중심을 가로질러서요. 동북부의 작은 군벌 중심인 로만 카톨릭을 베이스로 한 이 작은 왕국들과 이베리아 반도 서남부에 이슬람 왕국이 치고받고 난리를 쳤대요. 700년간 옥신각신 했겠죠. 이거를 레콘키스타라고 부르는데요. 국토 회복 운동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주도한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 중부의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동부의 작은 군벌들의 모임인 아라곤 연합국인데요. 이게 현재의 스페인의 뿐이죠.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이 카스티아 왕국의 후손들과요. 바르셀로나를 중심지로 한 동부의 아라곤 연합국에서도 목소리가 유독 큰 애들 카탈로니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사이가 너무 안 좋죠. 거기서 FC 바르셀로나랑 레알마드리드 얘네들이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죽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자 해산물을 볶아줄게요. 해산물은 빠르게 서테를 하면 되는데요. 올리브유가 아예 산화하기 직전까지 온도를 올려주고요. 와인을 첨가해줘서 해산물의 비린내만 날려준다. 요 느낌으로 재빠르게 볶아주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빠이야를 한번 진득하니 쪄낼 거니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쿠킹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해산물이 투머치 하면 역시 빠이아 맛 밸런스가 낮추게 치우쳐져 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빠이야를 만들었을 때 살짝 위에 깔릴 정도로만 하는 게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하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해산물유는요.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지나치게 헤팅을 해버리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쪼그라들어 버린다. 요런 특징이 있죠. 해산물 육수를 만드는 게 이 과정의 포인트이긴 하지만요. 너무 지나치게 육수를 뽑아버리면 토핑에서 아무 맛도 안 나니까 빠르게 소테인을 하고 토핑을 건서내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많은 해산물 빠이아 레시피에서 강구하는 필터링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아무리 해산물을 깨끗하게 손질을 하더라도요. 이 과정에서 필터를 한번 해보시면은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라는 즉슨 이 과정을 없이 그냥 생략을 하고 드신다. 요거 다 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가뜩이나 요즘 해산물에 미세 플라스틱이니 바다 쓰레기니 요런 이야기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꼭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섭취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과정이에요. 스페인에서는 이 과정을 소프리또라고 해요. 뭐 스페인어로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냥 스티어 프라잉 팬에다 먹는다. 이러한 의미라고 해요. 여튼지간 오늘은 양파와 마늘 같은 아로마틱 레균을 아주 잘게 잘랐죠. 그러니까 빠르게 소테하고 조금만 쿠킹을 하면 되니까요.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 요런 장점도 있겠어요. 해산물 육수 넣어주고 토마토 페이스트 들어가죠. 생토마토나 홀토마토를 쓰실 경우는 미리 먼저 볶아주셔가지고 산미를 다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산물 육수를 붓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여튼지간 저는 쉽게 쉽게 퓨레와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때려넣는 가장 간단한 레시피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쌀을 넣을게요. 쌀은 웬만하면 씻어 나온 쌀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스페인에서는 절대 쌀을 씻지 말라고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찬물에 한 번만 휘리릭 불순물만 제거를 하고요. 아닌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우리 밥솥 싸면 주는 계량컵 있죠. 이 계량컵 하나가 보통 140에서 150g 정도 쌀이 담기거든요. 일본에서는 일합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한 컵 요런 단위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지간 이 한 컵만 있으면 보통은 2인분 정도 되는 빠이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대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별거 아닌 비밀 재료예요. 보통 빠이아 레시피 보면은 파프리카 파우더를 넣고 로즈메리를 넣고 바슬리카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번잡스럽죠. 솔직히 이런 향신료 다 구입하세요. 말 안 할게요. 바로 이러한 완전 제품 사용하시길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우더 계열이나 허브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많이 해드시면 괜찮지만은 스페인 음식과 빠이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프란 같은 경우는 이걸 뭘 사놓고 쓰실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빠이아 덕후다 스페인 음식 덕후다 이러면은 사프란 같은 경우는 파우더가 아니라 꽃잎에서 뗀 그 형태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거의 사용을 하실 일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완전 제품으로 파프리카 파우더도 들어있고 로즈메리나 여러가지 허브들도 섞여 있고요. 어느 정도 조미료도 섞여 있고 사프란까지 들어있는 이러한 완전 스프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4인분 기준 적혀있죠. 4인분 기준 쌀 300g이 베이스니까요. 오늘은 쌀을 150g을 사용하죠. 스프를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은 아주 충분하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절반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쌀을 넣고요. 한번 살살 고르게 섞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로 오버스티어링 휘적휘적 하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이 쌀을 휘저어버리면요. 쌀에서 전분이 질질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떡진 빠이아가 되어버리니까요. 너무 계속해서 휘적휘적 하지 마시고요. 약 적당하게 괜찮을 정도만 적어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모처럼 정성 들여서 만든 육수와 토핑들과 그리고 나중에 추가될 파프리카 파우더나 여러 향신료들이 전분 때문에 난리가 나버리니까 조화로운 개성을 위해서는 정도껏 섞어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휘적휘적 절대 안됩니다. 자 그리고 차분하게 허브와 스파이스를 섞어줬다면요. 여기서 황금 타이밍 추천을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같이 파워풀하게 열이 들어오는 그런 조리 환경에서는요. 뚜껑을 덮고 나서 중강불로 8분 해산물 토핑을 얹고 중약불에서 10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이는 타이밍을 가져가 주시면 좋은데요. 하이라이트나 기타 여론이 약한 경우는 중강불에서 10분 중약불에서 15분 뜸 들이기 8분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야의 가장 핵심 포인트 소카랏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카탈로니아어에서 태우다 라는 어원을 두고 있는 이 소카랏은요. 흔히 말해서 누룽지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누룽지와 같은 층이 있어야 스페인 사람들이 엄지척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진짜 빠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카랏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뜸 들이기 과정까지 3단계 과정을 마치신 후에요. 1분이나 2분 정도 짧게 약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아주 적절하게 소카랏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마지막 과정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빠야가 너무 맛있게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 빠야는요. 최종 조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빠야를 처음 어떻게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빠야는요. 드시는 분의 기호에 따라서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에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칼도소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빠야가 쌀과 습이 질척하게 죽과 같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말이고요. 진짜 죽처럼 흐느적거리는 식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멜로소 라는 의미인데요. 꿀과 같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는 예를 들자면은 약간 리소또스러운 질감을 가진 느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 드셨을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스프가 없는 상태. 고슬고슬한 상태죠. 이거를 세코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은요. 저는 너무 세코 하지도 않고 너무 멜로소 이지도 않는 세코와 멜로소 중간 정도의 질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도 적절하게 있으니깐요. 맛있게 즐기는 일만 남았겠죠. 바로 먹어볼게요. 이거 해산물 냄새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와 말해 뭐해요. 입에서 향이 미쳤어요. 조미료 필요 없습니다. 누룽지도 너무 고소해요. 너무 잘 됐어요. 보이시죠? 제가 직접 키운 레몬이에요. 완전 냄새가 우후후후. 사프란 향이 일단 전체적으로 잘 고르게 배어있어요. 사프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홍합살도 꼭꼭 잘 박혀있고요 레몬향이 상큼하게 나요 여기가 지중해지 여러분 집에서 지중해 갈 수 있는 법 비싼도 안 드려도 됩니다 오늘 레시피 꼭 한번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빠야에 대한 이야기와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발렌시아의 빠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죠 그리고 빠야를 만드는 포인트 중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잘 알고 가셨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제가 만드는 대로만 하셔도 전문점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우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점과 우리가 만드는 한 끗의 차이는 역시 셰프님의 오래된 숙련도와 수많은 상황에 따른 대처와 가장 큰 차이는 닭 식재료를 엄선하고 고르고 조리하는 그런 노하우의 한 끗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데로만 만들면은 어지간한 맛집 안 부러우니깐요 오늘의 포인트 포인트만 알고 가는 진짜 빠야 손님 접대 하시는데 잊지 말고 한번쯤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가게문 정리하겠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관람 잊지 마시고요 준스비스트로 다음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